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오늘은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식밥차가 아니라 기출분석이죠. 하지만 우리 생윤너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들 지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런 여러분 기출분석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목은 기출분석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기출분석은 아니고 과연 내가 얼마나 수능완성, 수능특강 이런 EBS 연계교제를 공부하고 있느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맨날 연계교제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싱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연계교제 공부를 연계교제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푸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생윤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봐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칸트, 자기의 생명양도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 생윤하자들 딱 읽었을 때 이거 맞다고 생각이 드는지 틀리다고 생각이 드는지 지금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OX를 정하셨다면 이제 저랑 같이 이 문장이 맞는지 우리 틀린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제가 옛날에 루소와 관련된 캐스트를 하나 올리면서 저의 루소와 관련된 캐스트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캐스트를 보면서 아, 선생님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강의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해설한 부분과 이 모사에서 만든 해설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좀 다르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죠. 다행히 그 해설지가 여러분 수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3주 전 정도인가요? 제 질문 게시판에 어떤 분이 아우 고마워요 진짜로 아니었으면 난 진짜 몰랐을 뻔했어요. 이 자리에 만약에 그 친구가 이걸 보고 있다면 정말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딱 올라온 거예요. 선생님 거기 해설지가 변경이 됐대요.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변경이 됐더라고요. 제가 근데 사실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약간 제 마음속에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캐스트를 찍고 나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는 제가 크로스체크를 했어요. 혹시 바뀐 게 있는지. 근데 안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원래 뭔가를 바꾼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미 나갔던 거를 바꾸고 번복하고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질문을 딱 받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아침에 눈 비비면서 그 질문을 봤는데 어 뭐야. 진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원래 뭐라고 써 있었냐. 루소와 베카리아 모두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만 형벌권이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써져 있었던 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베카리아는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만 형벌권이 있다고 보았다. 루소와 관련된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캐스트 내용의 취지. 완벽하게 똑같은 말은 아니죠. 완벽하게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설지가 바뀌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뿌듯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불안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제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도 이제 조금 발뻗고 자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조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정과 해설을 믿어주신 분들이 믿어주신 분들께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오늘의 본격적 내용이죠. 바로 오늘 칸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심화적인 내용들은요. 제 사상가 특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그리고 오늘 캐스트가 마음에 드셨다면 사상가 특강도 꼭 한번 여러분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된 내용이죠. 과연 여러분들 이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제대로 공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과 그리고 굉장히 이 내용 자체로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캐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과연 연계교재 완벽하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자 연계교재 53페이지 12번 문항에 칸트 제시문에 딸려있는 4번 선지로 출제된 선지입니다. 사회계약은 시민이 자신의 생명을 위임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물어봤었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O라고 생각하십니까? X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수험생의 입장에서요. 만약에 이 선지를 딱 맞다뜨렸다라고 하면 저는 이 선지가 맞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왜냐? 왜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과정에서 배워온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24학년도 올해 6월달 평가원에서 칸트 선지로서 배운 부분을 조합해보면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선지가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오히려 그게 맞아요. 왜? 왜냐면 다른 배경 지식 없이 여러분들이 이 선지를 딱 봤을 때 어? 내가 24학년도 6월달에 뭘 배웠어? 칸트는 사형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걸 배웠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형에 동의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계약이라는 건 동의를 통해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사형은 생명의 처분이니까. 너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로직 속에서 어떻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생명의 처분에 동의했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처분되는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동의를 했다는 얘기니까. 나의 생명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이 당연히 계약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가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본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맞는 선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웬걸 답지를 딱 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틀린 선지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왜 틀렸다 그러지? 이 수환이 틀린 건가? 그 생각을 첫 번째 한번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해설을 봐야죠. 해설을 봐야 돼요. 해설을 봐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걸 난 질문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정말 수많은 것들 저는 여러분의 질문을 정말 존중하고 제가 직접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애들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할까? 애들이 정말 너무나 똑똑해서 나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해서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해본 어중규는 무조건 이걸 질문할 것 같은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걸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건가? 가 저의 첫 번째 생각. 나만 헷갈리는 건가? 두 번째, 그만큼 여러분들이 풀이 자체만 조금 급급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건가?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답이 좀 쉬워요. 1, 2, 3, 4, 5번 선지 중에서 정답이 좀 쉬워. 그래가지고 금방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해도. 그래서 그냥 찍고 넘어가가지고 이것까지 생각을 못한 건가? 아마도 후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선지 해설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선지가 뭐예요? 사회계약은 시민이 자신의 생명을 위임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해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칸트는 사회계약에는 시민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동업 안복이잖아요. 똑같은 그냥 선지를 그대로 그냥 서수로만 바꿔서 써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이 선지가 틀렸다는 게 이 해설을 보고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강에 있는 애들이 구간에, 저기 뭐야? 인강에 있는 애들이 구간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수특이나 수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다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 근데 이런 부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질 법한데 이거를 그냥 넘어갔단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의 연계교제 공부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를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딱 펴봐서 내가 수안수특을 다 풀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연계교제 공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계교제 공부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데요? 어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해설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 맞고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이유로 이걸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해설지는 깨끗해요. 그렇죠? 저는 연계교제 딱 나오면은 뭐부터 보냐? 제시문이랑 해설부터 봐요. 문제를 푸는 것보다. 왜? 거기에서 연계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문제를 푸는데 이 선지에 대해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건 사람들의 동의라고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잖아. 교육과정에서. 그럼 이 선지가 왜 틀린 거냐? 이걸 알아보면서 아마 이거를 같이 여러분하고 저랑 탐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연계교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평이 좀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제시문, 이게 선지니까 당연히 제시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시문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시문을 보더라도요. 보더라도. 이 제시문을 봤을 때 이 선지가 정확하게 출현되진 않아요. 정확하게 출현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제시문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이나 칸트의 형이상학적, 법이론에 대한 형이상학적 근거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제시문인데 거의 원문을 그대로 따오시기는 했지만 출제하시는 분께서 약간의 윤문도 있고 약간 문장이 좀 빠지고 더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텍스트기는 하지만 어쨌든 원문은 원문 그대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원문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면 왜 이게 확실하게 틀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선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잠깐이라도 생각하셨던 분들은 잘 보시면서 보셔야 될 거고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생각했던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맞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칸트의 어떤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한번 그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참고하는 텍스트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리형의상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윤리형의상학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 법이론이라는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칸트 학자시죠. 백종현 교수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신 윤리형의상학이고요. 그 안에 이제 법이론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계약과 사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최근에 이제 발간된 아마 한국 칸트 학회에서 직접 전집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법이론입니다. 당연히 저는 두 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집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 전집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윤리형의상학이라는 책에 있었던 번역어가 마음에 안 들었던 다른 부류의 칸트 학자들이 그죠? 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칸트 학자들이 여기 있는 번역이 잘못된 게 꽤 많아. 그래서 내가 새롭게 번역할 거야. 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신 거거든요. 당연히 두 분 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학을 나오셨겠죠. 그래가지고 두 분 다 쟁쟁하신 분들인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좀 번역어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책이 이제 두 권이 다 있는데 그 덕에 제 주머니는 두 번 털리게 되었죠. 책을 똑같은 걸 두 개 사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어때요? 약간 번역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약간 내 개인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누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약간 이 책이 좀 덜 지루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이 내가 봤을 때 장평이 조금 더 넓어. 그래가지고 우리 책이 너무 빽빽하면 좀 너무 졸리잖아. 그죠? 이 책은 읽을 때마다 맨날 졸렸는데 이 책은 조금 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번역이 더 잘 됐다고 누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독자 편의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제가 이따 번역의 차이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용은 똑같아요. 자 아까 우리 그 수능 완성에 실렸던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텍스트로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번역본입니다. 이게 조금 더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 마르케스 베카리아는 자 마르케스 베카리아가 뭐냐면 마르케스가 후작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말하는 거고요. 베카리아는 원래 체사레 베카리아입니다. 이름이 체사레 베카리아고요. 근데 이제 베카리아인데 후작 앞에 자기를 붙여서 불러주는 거죠. 마르케스 베카리아는 과도한 인도주의적 감상적 동정심에서 모든 사형의 부적합성을 주장하였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수안의 부분이 어디서 출제되는 거냐면 칸트의 베카리아 비판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칸트가 베카리아를 비판하죠. 칸트가 베카리아를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살짝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앞에서 칸트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사형이 얼마나 좋은 형벌인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논쟁을 해요. 근데 그 당시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이 사형의 반대론을 폈던 사람 사형과 고문의 반대론을 펴면서 이 유럽 전체 형벌이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카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기반을 통해서 공리주의와 사회계약론적 기반을 통해서 뭘 이야기했어요? 바로 사형의 반대를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칸트가 이제 굉장히 저격을 하는 거죠. 우리 왜 그 인스타나 이제 그 뭡니까 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이런 데 보면은 약간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그런 어떤 친구들 있잖아요. 그 막 가만 안 둬 뭐 이런 거 저격해가지고 쓰는 그런 친구들 아시죠? 약간 그런 것처럼 우리 약간 그 중이병 느낌의 칸트가 이제 저격을 시도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명했으니까 원래 철학은 이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상을 까면서 논리적으로 까면서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카리아의 주장 깔라면 어때야 됩니까? 그 사람 주장을 요약해줘야 되잖아요. 칸트가 베카리아 주장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베카리아는 인도주의적인 감상적인 동정심에 따라서 사형의 부적합성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사형은 시민의 근원적인 계약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다. 그럴 경우에 국민 중 누구나 누구나 그가 가령 타인을 살해한다면 자기 생명을 잃는 것에 동의해야만 할 터인데 그러나 이러한 동의는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베카리아 입장이라는 거예요. 칸트가 이해한 베카리아 입장을 정리해볼까요? 1번, 사형은 인도주의적 동정심의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인도주의적 근거에서 사형은 안 된다. 사형은 인도주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화살표 쓰는 게 좋겠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사형이라는 건 동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뭐 해도 들어갈 수 없을 거다. 계약에도 포함될 수가 없을 거다. 이게 이제 누가 요약하는 이 칸트가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약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역시 똑똑한 학자니까 자기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의 논변을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사형은 인도주의적 동정심의 측면에서 봤을 때 별로다.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잔혹한 형벌을 내릴 리가 없다. 두 번째, 뭡니까? 사형은 시민이 동의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도 포함될 수가 없다. 맞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베카리아 입장 그대로 아닙니까? 사형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어긋나며 두 번째, 사형이라고 하는 건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왜냐? 생명권이 양도가 안 되니까 크롬으로 계약에 포함될 수가 없는 나쁜 형벌이다. 국가가 시민에 대해 벌이는 전쟁이다. 이게 베카리아 주장이잖아요. 역시 똑똑한 학자라서 당대 1타 강사답죠?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건 이거죠. 이거는 베카리아 생각이고 근데 어떻대요? 개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논별은 모두 괴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그렇죠? 이게 점잖게 쓴 거지만 개소리하지마! 뭐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칸트가 어떻게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칸트가 멋들어지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항상 놀란 게 제 사상가 특강 들으면서 제일 칭찬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싱어일 줄 알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싱어를 훨씬 더 재미있게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이 부분에서 와, 선생님 정말 철학의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걔네들도 참 철학의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나랑 좀 비슷한 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는데 자, 칸트가 뭐라고 비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살해한다면 나는 형벌받기를 의혹한다고 말하면 나는 여타의 모든 이들과 함께 국민 중에 범죄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형벌률이 될 법칙들을 복종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형벌률을 구술하는 공동이법자로서 나는 신민으로서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자와 동일할 수가 없어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죠, 선생님? 이 뒤에 나오는 문장도 사실상 똑같은 문장인데 보세요. 무릇 그러한 자로서, 곧 범죄자로서의 내가 입법에서 표를 가질 수는 없다. 범죄자는 법을 만들 때 이걸 동의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대요. 이게 칸트 생각인 거죠.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논변은 아니야. 현실적인 논변이 아니라 다변이 철학적인 논변이죠. 근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애초에 사회계약론 자체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회계약에 대한 이념을 이야기하는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가상적인 여러분 이론일 뿐인 거지 그 자체가 여러분 현실 속인 어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이론은 아니에요. 그냥 논변인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왜 비판입니까?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동의를 하려면 자기 목숨을 이 사회에다가 내놔야 된다 라고 베카리아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이 사회에다가 내놓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사형을 동의하기 위해서 생명권의 양도가 이뤄져야 되는데 첫째,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사회에다가 양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베카리아의 주된 논변은 이거죠. 사용이 되려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생명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한 계약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서 칸트는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왜요? 선생님? 말 되는 것 같은데 칸트가 말하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범죄자가 처벌을 받겠다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좀 약간 비약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PD님한테도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PD님, 연쇄살인마 사형해야 된다.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세요? 우리 PD님 동의하시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무단횡단 하는 사람 징역 20년에 처해야 된다.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시죠? 왠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PD님 연쇄살인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죠. 그런데 무단횡단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 되세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칸트 논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설마 연쇄살인을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마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지만 어떻대요?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범죄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그러면 100% 강한 저항이 잇따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법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주차 같은 것도 강력하게 처벌하자. 여러분 어때요?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도 사회에 되게 많잖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 앞에서 물건 내리는 차량. 주차장에 주차하고 물건 내리는 거 본 적 있어요? 난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오케이? 얼마나 많은 불법 주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 주차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불법 주차하면 사형 때립시다. 동의하겠어요? 그럼 이 세상에 택배기사랑 물센터 자동차는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구인 광고할 거야. 어제 한 명 있었는데 오늘도 사형 당했어요. 뭐 그럴 거란 말이야.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칸트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법을 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1마리라도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법을 만든다면 어떠한 법과 어떠한 처벌에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칸트는 이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입법 자체를 좀 잘못된 거라고 비판해요. 베카리아는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노란색 문장이에요. 형법률을 구술하는 공동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하고 둘째, 그 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만약에 처벌을 받는 사람이 직접 벌을 제정한다면 그 사람은 법을 가볍게 제정하겠어요? 크게 제정하겠어요? 가볍게 제정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제정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법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범죄자는 입법에서 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입법자는 신성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입법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무릇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입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칸트, 앞에 사회계약론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런 표현도 나오죠. 예직의 존재들이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런 유해 표현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제쳐두고 일단 이 얘기를 보세요. 범죄 가능성이 없는 애들이 뭐 해야 된다? 입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범죄를 안 저지를 거니까 마음껏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범죄이든지 정당한 처벌을 제정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저지를 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입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칸트의 비판이에요. 베카리아는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들이 처벌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 그러면 법의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자로서 나에 대해 하나의 형범유를 제정한다면 그런데도 만약에 내가 시민들이 일반적인 시민들 우리는 누구나 다 범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피디님 본인 범죄 가능성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무단횡단 할 거라면서요. 범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왜 거짓말하세요. 피디님. 저도 범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무단횡단 가끔 해요. 대치동에서 이렇게 가끔 옛날에 깜짝 놀랐잖아요. 무단횡단 딱 한 번 했는데 거기 뚜레주르랑 거기 파리바게타프에서 한 번 무단횡단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질문 게시판에 선생님 무단횡단 하셨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단횡단 잘 안 하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큰 범죄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어때요. 이성만 가지고 도덕적으로만 행위하는 게 아니라 욕구를 같이 가지고 있고 경향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나약한 존재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법칙도 의무로써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런 우리가 입법을 할 수가 있느냐. 칸트가 말하죠. 근데 이런 우리가 만약에 입법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때야 된다? 밑줄 칩시다. 내 안에. 밑줄 칠 게 없겠구나 여러분. 사상가 특강을 들으시면 밑줄 칠 게 있어요. 내 안에 순수한 법적으로 입법하는 이성. 즉 뭐가 형법률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욕구를 가진 내가 제정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서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성이. 내 안에 있는 이성이 정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욕구와 다르게 나 자체는 욕구와 이성의 결합체지만 이성만 놓고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피디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무단횡단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길거리에 침 뱉어야 돼요? 안 뱉어야 돼요? 수많은 흡연자분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담배꽁초 길에다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내가 담배꽁초 집에 가져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야. 그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면 어떻습니까? 담배꽁초 땅에 버리면 이거 벌금 100만 원 냅시다. 동의하겠어요? 동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법은 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자로서의 내가 형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입법에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이성이 어때야 된다? 입법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칸트 주장이에요.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입법의 개념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이성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로서 따라서 하나의 다른 인격으로서의 나를 시민연합체 중 여타의 모든 이와 함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나의 이성은 누구를 복종시켜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로서의 나를 복종시키는 거야. 즉, 뭐가 분리되고 있어요? 내 안에서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성으로서 공정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이성, 법칙 수립적인 이성과 그냥 범죄 행위도 저지를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인격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입법을 하는 것과 이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칸트가. 그렇죠? 그거를 사회계약 안에서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계약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카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칸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 법이 안 생기니까요.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국민의 각 개인이 아니라 법정, 즉 공적 정의. 그러니까 범죄자와는 다른 자가 사형을 구술하는 것이다. 즉, 사형은 누가 구술하는 거예요? 국가가. 공적 정의가. 공적 정의가 사형을 명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법칙에 복종해야 되는 그냥 일개 국민들이 그러한 법에 복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와는 다른 자가 사형을 구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칸트의 베카리아 비판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베카리아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형벌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칸트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나라의 법체계가 무너지고 나라의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게 돼버린다는 거죠. 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꽁초 땅에 버리면 천만 원. 동의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무단횡단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무단횡단 하면 사형 통의하지 않을 거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편의점에다가 물건 나르고 하시는 분들 불법주차 벌금 천만 원 사형 통의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법을 제정하면 법이 법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은 누가 정하는 거냐? 이성이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성이. 이성에 따라서 법이 정해져야 되고 그러한 이성은 당연히 범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하나의 인격으로서 범죄 가능성이 있는 실제적인 나의 인격과 다른 인격으로서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문장이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출제된 문장이죠. 사회계약 안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게 되게 모순돼 보여요. 겉보기에는. 왜? 아니 사회계약의 사형이 포함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의 처분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 바로 이 말 때문이죠.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 PD님. 그럼 입법, 법을 만드는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법을 만드는 사람은 어때요? 범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 가능성이 없는 신성한 입법자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PD님이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범죄 가능성이 없는 애들은 계약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처분하겠다고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범죄를 안 저지르면 생명이 처분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이성만 있고 이런 애들이 그죠? 혹은 내 안에 법칙 수립적 이성이 계약을 맺으면 나는 범죄 가능성이 있어야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처분한다고 약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혹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과 관련해가지고 사용 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건 범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계약을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 전제는 틀렸어. 범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나옵니다. 형벌을 과하는 권한의 기초에 형벌을 받기를 의혹하는 범인의 약속이 놓여 있어야 된다면 이 자에게 형벌을 받을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도 위임되지 않을 수 없을 터이겠고 칸트가 비꼬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베카리아식대로 얘기하면 왜? 야, 경찰이랑 검찰은 왜 있어? 그 살인범이 잡아서 살인범은 잡은 다음에 베카리아 논변대로라면 칸트가 말하는 거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범 잡은 다음에 어? 지금 살인하셨어요? 처벌에 동의하십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살인범이 처벌에 동의하겠어요? 사람 죽였어요. 처벌 동의해요 걔가? 아, 안 돼요. 저는 사람 더 죽이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감옥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동의 안 했잖아요. 그럼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범죄자의 동의를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범죄자는 처벌에 동의할 리가 없는데 혹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처벌에 동의할 리가 없는데 걔네한테 직접 처벌 받을 거냐고 물어보면 이게 법이 되냐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하라는 거예요? 검찰, 경찰도 없애라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그냥 자수하게 만들자 이 얘기잖아요. 뭐래요? 형벌 받을 점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자. 자, 이제부터 자아 비판하도록 합시다. 다 모여가지고 본인이 처벌 받을 만한 동의를 동의하셨고 자, 본인이 처벌 받을 만한 행위를 하신 분들은 자, 이제부터 종이에 써서 내도록 하세요. 어중규 씨, 무단횡단 3회, 그렇죠? 이런 범죄들이 있으시네요. 처벌에 동의하시나요? 아, 무단횡단 그거 조금 학원, 수업이 급해가지고 무단횡단 한 건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 개판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지금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어때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처벌을 받겠다는 사람의 동의를 가지고 우리가 처벌을 내릴 수 있느냐. 굉장히 또 타당한 주장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자한테 물어보고 처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럼 세상이 웃겨지겠습니까? 이게 칸트가 주장하는 바로 뭐다? 이 형벌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형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순수하게 딱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이성이 명령한 것이니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칸트가 나중에 뭐라고 되게 하냐? 처벌은 정언명령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죠. 이성이 수립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당연히 처벌을 하게 된다는 거니까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칸트의 윤리형의상학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우리 법이론에서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다른 번역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을 부여하는 입법자로서의 이론 입법자로서의 나와 법칙에 의거하여 처벌받는 신민으로서의 나는 하나의 동일한 인격일 수 없다. 똑같은 문장 있죠? 제가 번역서를 두 개나 보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번역이 달라지면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까 봐 그렇게 하는 건데 거의 정확하게 똑같은 문장이 있죠. 아까 보셨죠? 이 문장 동일한 인격일 수는 없다? 어디도 있어요? 이 앞에 번역본에도 있죠. 신민으로서의 나는 처벌받는 자와 동일한 인격일 수 없다. 같은 여러분들 문장이 그대로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이 두 칸트 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건 이건 사실이라는 얘기고요. 입법자는 신성하다. 똑같이 아까 보셨죠? 입법자가 신성하다는 얘기죠. 다음 사회계약은 자신을 처벌하도록 함 및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함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지 못한다. 이 문장도 똑같이 있죠? 근데 이 문장을 이제 우리는 독해할 수 있죠. 왜 이런 문장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처벌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는 법칙을 수립하는 나는 입법을 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신성하기 때문이죠.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범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처분하도록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뭘 약속합니까?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약속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왜? 난 범죄자가 될 리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명 즉,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명의 처분에 약속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범죄자죠. 그쵸? 범죄자가 직접 자기의 생명을 처분하도록 하는 약속은 계약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주장은 첫 번째 뭐냐? 입법자와 무엇은 다르다? 법을 지키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 올해 수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의 수행자라고 표현합니다. 법을 지키는 수행자와 입법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인격이다.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뭐다? 범죄자가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약속. 범죄자의 약속. 이게 결국 옛날에 맨날 나왔던 뭐예요? 범죄자의 약속. 즉, 범죄자의 동의는 이것은 뭐가 아니다? 처벌의 근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성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이성이 동의하는 것이지 범죄자가 직접 자기의 처벌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은 자기를 처벌하도록 함 및 자기 자신과 생명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명을 처분함에 관한 약속. 이건 누구의 약속이다? 범죄자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범죄자의 약속은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성에 따라서 범죄자를 처벌해야 된다. 이성과 범죄자는 서로 다른 인격이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인격이 처분되는 그러한 형태의 계약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풀어서 서술해주고 있죠. 만일 나는 처벌되기를 원한다라는 범죄자의 약속이 처벌 권한의 근거로 삼아져야 한다면 나를 처벌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역시 범죄자에게 위임되어야 된다. 아까 그 얘기죠. 뭡니까? 자신이 처벌받아야 할 점을 발견하는 것도 범죄자한테 위임해야 된다. 즉, 판단을 위임해야 된다는 거죠. 범죄자한테. 근데 이것은 뭐다? 법의 왜곡이다. 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엄뜻 생각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잘못 읽힐 수 있어요. 이 문장만 딱 보면 아니 그럼 사형은 계약론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읽힐 수 있는데 자세히 다시 앞뒤 맥락을 가지고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범죄자가 스스로 동의하는 것은 어차피 사회계약이랑 관련이 없다. 왜? 계약은 누가 맺는 거니까? 이성적인 애들이 이성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니까 걔는 처벌받는 자와 다른 인격이니까 이런 말이 가능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는 계약으로 구성된다. 계약에는 조건이 필요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법적 이성이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하지 않아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결정합니다. 법적 이성은 범죄자를 처벌하고요. 처벌은 범죄와의 동등성에 따르기 때문에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자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사회계약에 포함이 됩니다. 뭐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형범유를 구수라는. 그런데 이렇게 이성에 따라서 사회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사람과 무엇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는 사람은요. 동일한 인격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 안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 이런 약속을 한다면 뭐예요? 이 사람은 범죄자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야? 범죄자의 약속이고 이런 범죄자의 약속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처분하는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사회계약에는 범죄자의 약속이 포함되지 않고 뭐다? 형벌도 따라서 범죄자의 동의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칸트의 입장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그런 파트고 그런 좋은 여러분들 문제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완성에서도 여러분들 어떻다? 좋은 문장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쭉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게 된다면 이 베카리아의 주장에 대해서 칸트가 어떻게 비판하는지 비판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마지막 이 문장을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한데 동일한 인격안에 법의 수행과 법의 판정이 합의되어 있는 것으로 표상하는 것은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칸트는 뭐 동일한 인격안에 법의 수행과 판정이 합의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면 오늘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생윤으로 치면은 하루 공부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끝낸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칠 텐데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이 칸트에 대한 내용 알차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파이브 존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원전상의 내용들 수많은 여러분 연계교제에서 여러분이 놓쳤을 만한 포인트들을 싹 긁어다가 여러분 준비한 그런 모의고사니까요. 여러분 꼭 오셔가지고 3회분 많이들 풀어보시고 좋은 성과 거두실 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고요. 저는 조만간 또 지식밥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